양산시의회 김태우 의원의 여성 공무원 상습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김 전 의원을 상습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양산경찰서는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 공무원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추행 혐의를 소명해 김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.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MBC 보도 직후 곧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 3월 시의회 징계 하루 전에 사퇴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.